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돈쌤 얼마 전에 같은 병원에 다니는 직원이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자괴감에 몸부림치고 있는데요. 제 인생에 복권 당첨은 없다 생각하고 일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소소하게나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적금 외에 안정적인 투자 방법 뭐가 있을까요? 돈쌤 오시는 날만 기다렸습니다. 돈쌤 최고 하트 뿅뿅뿅. 자 그럼 돈쌤의 맞춤 솔루션 바로 들어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네 뭐 이제 적금 외에 다른 거를 질문 주셨는데 그럼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투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이분의 심리상태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. 왜? 동료가 지금 이제 목돈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빨리라는 조급함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잠깐 릴렉스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안정적 투자라고 하면 인덱스 투자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인덱스 투자?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의 회사를 정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.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런데 시장 전체에다가 분산 투자가 되는 인덱스 투자를 하면 훨씬 안전한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인덱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은 또 도너리스쿨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금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너리스쿨을 살짝 포롤하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 우리 일기민님 좀 고민이 좀 풀리셨습니까? 자 그러면 우리 도너리스쿨도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드렸던 돈퀴즈 경제속담 빈칸 채우기 퀴즈 이것도 알려드려야죠. 정답이 뭡니까 돈쌤? 그 10번 재고 가위질을 한번 하라 이겁니다. 이게 어떤 뜻이에요? 그러니까 이게 살 때는 이제 뭔가를 지를 때는 좀 고민을 좀 해보라는 얘기죠. 10번을 재고 그다음에 한번 자르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소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저도 보통 자기 전에 심심하니까 인터넷 쇼핑 정말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뭐 택배 보내놓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다음날 저녁까지 다시 일단은 하루를 묵혀놔요. 그 하루 늦게 온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. 근데 하루 지나면 이 물건이 필요없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. 마음이 바뀌기도 하니까. 그렇죠. 충동구매 방지거든요. 하루만 딱 이렇게. 그러니까 지름씨를 와서 바로 사면 안 되는군요. 장바구니 담아둬라. 이것도 진짜 괜찮네요. 네. 이것만 하고 또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자. 밥 먹고 제발 장보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10번 재고 가위질을 한번 해라 알겠네요. 네.